야호! 니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기 봐! 산타 비행다냐! 최고의 조종사가 될 거예요! 니코! 조심해! 즉시 중단하세요! 올격! 제 이름은 스텔라 어렸을 때부터 산타 썰매를 몰아보는 게 꿈이었거든 최고의? 산타 비행다냐는 매년 한 번에 한 명만 입단할 수 있지 출발! 넌 어차피 질 거야 할 수 있어! 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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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가 없어요! 없어졌어! 스펙터클 판타지 어드벤처 썰매가 없으면 크리스마스도 없다 안돼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라져버린 썰매? 썰매는 이제 우리 거니까 실력을 보여주시지! 놀라운 모험이 펼쳐진다 이리! 증명하자! 옹성우, 짐지은 목소리 추려 그러니까 뭐랄걸? 멋져? 알아? 아주 마음에 드는 계획인걸? 니코! 오로라 원정대의 모험! 좀 비켜줄래? 잘난척쟁이? 실례해요, 생쥐씨? 거기서 멈춰야! 우리는 레민이에요! 12월 25일 극장 대개봉! 공개 중 수고기 공개 중 정작 수고기 부족한 수고기